S3 같이 가실래요? 수고하셨습니다 연홍tv집?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? 완전 좋았어요. 진짜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하이파이브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가서 했어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여기 아파요? 이곳에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다쳤어요. 계속 쩔뚝거려. 진짜 들어가는 줄 알고 세리머니 하려고 했거든요. 진짜 너무 아까워. 들어왔다 나왔어. 뱉어버려 내 꼴을. 나중에 또 한 번 노려봐야겠어요. 세리머니를. 무득. 무득. 힘이 든 게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전 안 될 것 같아요. 갈게요. 안녕. 안녕. 바이. 이렇게 딱 치고 갈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, 둘을 잡았을 때는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희 평소에 막 코치님들이랑 선수들끼리랑도 좀 버저비터 하프라인 순댁이 많이 하거든요. 나 요즘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들어가가지고 기분 좋았어요. 저희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좋아하고 지수랑 다 민정이랑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막 같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좋았어요. 들어갈지 몰랐는데 좀 재밌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연홍TV 화이팅! 여러분, 연홍TV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